선물을 주고 싶어 내는 퀴즈 퀴즈! 울산 대학교 병원이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2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또 한 번 받았는데요. 2평가는 무엇일까요? 1번 특수건강진단 2번 일본건강진단 정답을 아시는 분은 6월 20일까지 카카오톡 채널, 채널UH 검색 후 1대1 채팅방을 통해 정답과 성함, 연락처를 남겨주세요. 채널UH 시청소감도 함께 남기면 당첨기회는 업!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립니다. 지난달 퀴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.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.